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을 설명을 하려면 특히나 프리퀸시 도메인에서 설명을 하려면 힐버 트랜스폰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서 힐버 트랜스폰을 리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힐버 트랜스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프리퀸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힐버 트랜스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펴보시면 힐버 트랜스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을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페이즈는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매그니튜드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힐버 트랜스폰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힐버 트랜스폰 보면 여기 이렇게 자르는 것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 갑자기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1을 더하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1인데 1을 더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양수 쪽은 전부 다 살리고 음수 쪽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걸 곱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0이니까 0 곱하면 다 0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로우 패스 필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때 힐버 트랜스폰이 계속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시그넘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그넘 펑션을 그러니까 FC만큼 쉬프트한 것은 뭐 이런 모양이 되고 이거를 마이너스 FC만큼 쉬프트하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신호에서 이거를 이렇게 빼줘버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로우 패스 필터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신호의 어떤 그 힐버 트랜스폰을 했다라는 걸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즉 우리가 그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제 프리퀸시 도메인에서 보기도 하는데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것은 사실상 프리퀸시 도메인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이제 복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타임 도메인에서 관찰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힐버 트랜스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날카롭게 자를 때 그럴 때는 그거를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힐버 트랜스폰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날카롭게 자를 때는 이 함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시그널 펑션이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는 힐버 트랜스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로어 사이드밴드 로어 사이드밴드의 SSB 모듈레이션 시그널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이제 DSB의 스펙트럼이죠. DSB 스펙트럼에다가 우리가 로어 패스 필터를 이렇게 곱해줬죠. 그런데 로어 패스 필터의 프레트 트랜스폰은 이렇게 돼요. 시그널 펑션 두 개 빼기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뭐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고 여기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네 개의 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뭐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M의 F 플러스 F C는 뭐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그려 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 아까 수식에서 이 수식들을 보면 이것들을 이제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간단히 하냐면 이것만 한 번 본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그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 시그널 펑션이 부호가 바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펑션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값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서의 시그널 펑션을 한 번 생각해보면 이 시그널 펑션은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서 마이너스 F C에서 뭔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1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지금 곱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로 갑자기 바뀝니다. 여기서 값이 바뀌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 시그널 F 마이너스 F C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구간 다 0이에요. 즉 이게 0을 곱하기 때문에 얘가 이게 0을 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아무리 1 마이너스 1 바뀌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그널 펑션을 없애버리고 뭘로 바꾸면 되냐? 이걸 그냥 1이라고 바꿔도 수식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비슷한 이유로 여기서 이 위치가 다른 거 지금 여기 있죠? 이것도 이 시그널 펑션이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는 필요가 하게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 F C 플러스 F C니까 이건 필요한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늦나 빼나 수식이 같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스텝이고 그 다음에 프레트 트랜스폰 페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그널에 힐버트 트랜스폰에 사인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SSB 모듈레이티드 된 신호에 스펙트럼은 금방 알아요. 그건 어차피 DSB 스펙트럼에다가 로페스 필터링만 하면 되니까. 근데 SSB 그 로어 사이드밴드 SSB 신호에 그 타임 도메인 웨이브 폼은 뭐냐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힐버트 트랜스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보면은 메시지 시그널에 코사인을 곱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시그널에 힐버트 트랜스폰 한 다음에 사인을 곱하고 그래서 더해주면 그것이 정확하게 Lower Side Band SSB 시그널에 타임 도메인 웨이브 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SB 그 디모듈레이션 보면요. 이거는 동기식 복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곱에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것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캐리어가 없죠. 캐리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프리퀸시 도메인에서 델타가 튀어야 되는데 델타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코헤런 디텍션밖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SSB는 그러면 이게 동기식 복조만 가능하다라는 게 리시버가 지금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 탈어 쓰냐. 리시버 복잡한데 이유는 밴드위스를 반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는 너블 사이드밴드고 이거 더블 사이드밴드인데 이건 싱글 사이드밴드니까 어떻습니까? 사이드밴드가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역폭을 아끼는 시스템에서는 SSB를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DSB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쪽 파트는 모조리 사라지고 여기만 탁탁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빨간색 두 개만 남겨둔 둔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SSB 시그널인데 그때는 우리가 상측파대 그러니까 upper side band SSB 시그널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그 상측파대 SSB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캐리어 프리퀀시보다 높은 쪽에만 이렇게 신호가 있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여기 FC보다 마이너스 FC보다 낮은 쪽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이어야지만 이 신호가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신호가 됩니까? 리얼 시그널이 되죠. 그렇죠? 리얼 시그널이 되어야 주파수 영역에서 시메트리가 된다고 그랬죠. 주파수 영역에서 뭐 진폭 스펙트럼은 우함수가 되고 위상 스펙트럼은 기함수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SSB는 DSB나 AM에 비해서 2분의 1의 대역폭을 사용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그러니까 SSB와 DSB의 약간 그 하이브리드 스킨이라고 볼 수 있는 베스티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베스티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 VSB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아날로그 TV 방송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 TV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아날로그 TV 방송에서 사용을 하던 모듈레이션 기법입니다. 아날로그 TV 방송 원래 TV 방송이라고 하면 영상도 보내야 되지만 사실 음성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TV를 방송을 할 때 영상을 보낼 때 이 VSB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했고 음성은 FM을 사용을 해서 곧 배울 겁니다만 FM을 통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베스티지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찌꺼기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SSB가 일단은 벤드리스를 적게 차지하니까 벤드리스 에피션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그 스펙트럼을 샵하게 자른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샵하게 자르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자르자는 거죠. 로우패스 필터를 로우패스 필터를 이렇게 이렇게 정말 칼같이 탁 자르는 것을 구현을 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자르는 것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게 바로 뭐냐면 VSB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은 SSB보다 많이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DSB만큼 벤드리스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복잡도는 SSB보다 좀 적고 해가지고 실제로 상용 시스템에서 이용을 했던 지금 아날로그 TV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모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폭변조는 그렇게 마무리로 짓고요. 3장의 앵글 모듈레이션의 원리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모듈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진폭변조랑 달리 정보가 앵글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위상에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각변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변조 그러면 처음부터 위상 위상에 실을 때도 있고 위상의 미분값 즉 주파수에 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우리가 그냥 앵글 모듈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앵글 모듈레이션의 큰 장점은 앰플리파이어의 non-linearity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앰프가 이렇게 있을 때 동작점이 이쯤 있다. 앰프라는 게 사실은 리뉴얼프가 사실 없죠. 그래서 동작점이 여기라고 하면 인플 신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서 사실은 그냥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동작점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앰프가 리뉴얼하지가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서 소리가 디스토션이 생긴다든가 상당히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진폭 변조는 어떻게 됩니까? 동작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앰프 앞단에서 신호가 왜냐하면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그런데 이 앵글 모듈레이션은 각도만 바뀌기 때문에 진폭은 일정해요. 그래서 동작점이 그냥 여기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변조의 경우에는 앰프의 비선형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값싸게 값싼 앰프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변조의 원리를 한번 그렇게 해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진폭에는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정보는 어딨냐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보면 송신 전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신 전력이라는 거는 파워는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average power죠. average transmitted power 보면 제곱에서 평균하는 건데 제곱에서 평균 취해보면 여기는 고주파니까 없어진다 그랬죠. 또는 호산제곱의 평균은 1분의 1이라는 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냐면 송신 전력이 메시지 신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일정해요. 그것이 각변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